안녕하세요. 이송영 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선 가장 큰 변화는 2년 전에 있었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의 교과 성적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차 등급으로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교과의 성취도 평가, 즉 ABCDE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뀐 것과 또 하나는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례고등학교가 정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위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에 치료됐던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올해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는 나눠지고 있는데 정기고등학교에는 영재학교, 서울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목적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시육고, 산업소유특마침형 고등학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성어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로 서울 미술교, 일반교회 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한 학과, 영광고등학교의 관학예술과가 정기 모집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후기 모집이 있는데요. 후기 모집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자유령군육고등학교와 과학중춤학교, 여기에다가 2년 전에 바뀐 외고고고등학교, 자유령사립고등학교가 후기고등학교에 포함됩니다. 과학전형고등학교 별로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고등학교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는 영재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계열 고등학교에는 시정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있고요. 예술계 고등학교는 구학고, 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고, 서울공인예술고, 서울예고, 선화예고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계 고등학교는 서울최고 전 1곳이 있습니다. 산업수연마치민고등학교는 마이수사고등학교로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노법고, 수도경기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정기고등학교에 포함되는데 현재 서울에는 경기기계공고를 포함한 7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치능계 고등학교는 서울미술고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학예술고등학교가 있는 영광고등학교도 정기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후기고등학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산발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자유령국립학교가 서울에 20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과학중심학교는 강일고등 2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특성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는 대원예고, 대일예고, 명덕예고, 서울예고, 이화예고, 한영예고가 있습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자유령사립고등학교는 경의고, 신문고 등 2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자유령사립고등학교에는 산화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체육중점학교는 대원예고, 영신레고, 성공예고, 성공여고 등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교사학교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산흥립고등학교와 흥강고등학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들 전형 학교들이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원수섭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최고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나누어지는데 특별전형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일반전형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서울예고등, 서울미고를 포함한 예술계 고등학교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원수섭섭서를 실시하고요. 학격자는 10월 30일을 발표합니다. 마이수사 고등학교는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원수섭섭서를 실시하고 11월 4일에 학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 그 다음에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하고요. 학격자는 특별전형은 12월 2일, 일반전형은 12월 7일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 정기고등학교에서 미충원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추가 모집 접수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어과 국제고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원수 접수 및 서류 접수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숙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기숙해선은 온라인 제출로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는 12월 24일에 발표합니다. 자사고위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 20개 고등학교와 한학고등학교가 약간의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 접수일은 한학고를 포함한 자사고 모두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하고요. 자기숙해선은 온라인 제출은 한학고등학교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나머지 자사고는 하루 늦은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한학고를 포함한 모든 자사고와 1월 4일날 발표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유령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원수 접수는 실시하는데 후기 모든 고등학교 동일하게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원수 접수를 실시하고요. 합격자는 내년도 1월 8일에 발표합니다. 혹시 자사고나 이국어나 국제고등학교에 미충원 학생을 모집 못한 고등학교에 있다면 이들의 학교에 대해서는 1월 14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추가 모집 원수 접수를 실시하고요. 내년 1월 22일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정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를 진학하고자 학생이 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 있고 외국어나 국직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각 학교별로 일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에 맞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학교별로 간략하게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원 저격과 선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접수가 끝났지만 혹시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가운데 과학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학생이 있을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 서울특별시는 모든 학교로서 서울의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 방법은 전형위원회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학교 교과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이 금지됩니다. 또한 교과 지식만을 묻는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가 금지됩니다. 이 점은 좀 더 다음 편에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고등학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계 고등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입학원에 제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 방법은 중학교 내신 성적, 교과와 출결, 봉사와 실기고사 선발로 선발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기고사의 비율은 학교 및 학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40에서 60%로 반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신 성적으로 교과와 출결, 봉사 등으로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때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와 출결사항은 1학년 1학기때부터 3학년 2학기때까지 모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는 잘 아시겠지만 국립국학고, 국립전통예술고, 덕원예고, 서울공인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고 등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고등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최고 단 한 곳으로 모집단위인 전국에서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역시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 방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전형은 입상실적, 내신성적으로 산출하여 선발합니다.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입상실적과 실기고사가 추가되고 또한 체격 및 적성검사, 내신성적, 산출로 선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역별 선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을 받은 후 학교 규정이 정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미술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술고등학교에는 서울특별시 있는 중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 미술고등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 방법은 앞서 얘기한 예술고등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신성적과 실기고사 등으로 선발합니다. 마이서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서고등학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학생설발 방법은 중학교 교과성적과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요소별로 선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과성적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반영하고 특별전형은 교과성적을 30% 이하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인성요소 같은 경우는 필수로 출결과 봉사활동을 보고요. 선택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봅니다. 면접 요소는 학생의 적성, 진랍 동기, 상호 진료 계획 등 성장성을 총점의 10% 이내로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마이서고등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누법고, 수도정기공업고등학교 4곳이 있습니다. 특성화도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도학교는 서울과 전국 광역단위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별로 요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고등학교에 모집 요강을 참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발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나눠지는데요. 일반전형은 고교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특별전형은 학교별 모전형 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데 고등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70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난기술군학교,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가난기술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는 연관고등학교에서만 선발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후기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들이 포함됩니다. 원서 접수는 서울시 내 중학교 졸업자면 졸업예정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타시군 중학교 졸업자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등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전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서울시에 있는 일반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후기 고등학교는 정기 고등학교에 선발된 자와 추가 합격자는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고라든지 예술교회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나는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겠다 생각해서 합격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혹시나 정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후기 고등학교는 전체 정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유로운 국립고, 과학고 중점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원 방법은 고교 선택지입니다. 선지원 추첨으로 지원합니다.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서울시 일반학교 혹은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택 지원군, 다만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특성목적고등학교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의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1단계의 지원자 중에서 지망순위별로 학교별 모집정원의 20%를 먼저 선발합니다. 다만 중부 학교군은 60%까지 전선추천배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지원자 중에서 지망순위별로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를 전선추천배정으로 선발합니다. 3단계에서는 통합학교군으로 1, 2단계에서 전선추천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 2단계 지원사항과 통합편의, 학교별 배치여건미, 적정학교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선추천배정으로 선발합니다. 1, 2, 3단계 모두가 전선추천배정으로 선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상학교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의 고등학교는 경일고등 1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체육과학중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의 학교는 중점학교 운영학교 중 한 곳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할 때에는 후기 1단계 지원자 중 예술체육과학중점학교 운영학교에 지원하려는 자는 학생은 학교별 지원서와 별도로 후기 고등학교에 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이나 체육의 과학중점고등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해당 학교에 직접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 방법은 예술체육중점고등학교는 1, 2단계를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과 자기소개서로 정원의 일정목표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운영학교는 학교의 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교수재 일반학교군 거주지원자 중 학교별 모집정원의 50%를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탈락하여 타 학교군 거주지원자 중 나머지 50%를 전산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대상 학교로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고등학교 중점 학교가 있는데요. 음악중점 학교로는 대원여고, 영신여고가 있고요. 미술중점 학교로는 송곡여고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중점 학교로는 송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중점 학교로는 22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강일고등학교, 경지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방포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예일려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지만 혹시나 타시군에서 외국어나 국제고등학교 없는 시도 출신 중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다른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직접 해당 고등학교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은 1단계와 2단계를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영어성적,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성적과 대여된 2학년, 3학년 성적과 출결로 1.5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제를 선발합니다. 2단계 면접을 할 때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됩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서울국제고, 대원예고, 대일예고, 명등예고, 서울예고, 이하여자예고, 한영예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의고동 20개의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한아고도 있는데요. 한아고를 대한 나머지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와 한아고등학교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는 광역 모집단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아고등학교는 전국돈의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서 서울특별시 학생뿐이 아니라 사회통합전형에서 군인자녀, 다문화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출력한 다음 직접 해당 학교로 접수하면 됩니다. 학생선발은 2단계 면접대상자만 자기소개서 학생선발은 1단계에서 투첨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하는데요. 면접대상자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를 갖추어 지원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서울에는 한강고등학교나 삼역고등학교, 학교전 선발 일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 모집요금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내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학생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당 고등학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등학교에 입시 유황을 참조하여 지원할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천 이십일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관한 입학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